이번엔 안녕하실 시간이야기 이어드릴게요 운명같은 스태어 사랑을 몰라 여자들은 꿈이 있어요 꿈속도 없이 죽도 없이 하나님께 사랑을 보여 처음에 쏟아진 사랑 뿐 아니라 여기는 사랑 세상에는 좋은 남자 많고 많지만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오빠 너는 네게 어울릴 뿐이야 남자들은 사랑을 몰라 여자들은 꿈이 있어요 꿈속도 없이 죽도 없이 하여튼 게 사랑을 보여 처음에 쏟아진 사랑 운명같은 사랑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그런 남자 그런 여자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오빠 너는 네게 올 거야 그런 남자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오빠 너는 네게 올 거야 여러분 너는 네가 种